벤츠 GLC 2022년식 출구된지 얼마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프론트 스피커로 데타셋 D3.3 그리고 D31M 트위터를 장착하고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데타셋 제품은 핸드메이드로 제작된 제품이라 아주 퀄리티 있게 제작된 제품으로서 질감있는 사운드를 원하시는 고객께 적극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캡 장착하자마자 바로 사운드 소리 커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면서도 타이트하고 힘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벤츠 GLC 2022년식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